오늘 지금 보니까 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환율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1166원, 1150원대에 있으면서 물론 밑으로 쭉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차 강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쵸.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뭐. 근데 어제 미국증씨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익 매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촉발시켰던 거. 물론 이제 상승하긴 했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에 거의 보악크 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지수, 러스리천 지수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반동을 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제 10시에 ISM 제접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마감 시황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지역 연원 지수, 제접 지수가 다들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ISM 제접지수도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하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한 이슈를 좀 자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였죠.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왔던 게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는 신규 주문은 극감을 해버렸고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 또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선행지표들이 대부분 다 예상치를 고용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만 보면 비록 고용자 수가 15만 건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되는 걸로 나오는데 예상보다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지금 컨셉트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잃어버리면 그렇죠. 고용보고서가 좀 잘 나와버리면 연준의 금리 인한 이슈가 많이 약화되겠죠. 그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일 날, 10일 날, 10일 날은 상원, 10일 날은 하원에서 파월 연준의 회장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청문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연준의원들이 언급을 하겠죠. 너 금리 인한 할래 말래 이런 것들, 현재 경제가 어떠니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파월 연준의 회장의 발언들이 지난 3월달, 5월달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6월 25일 날까지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 덜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가 이 비둘기적인 게 좀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점차 이제 금리 인한 이슈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 만약에 고용보다 잘 나와버리면 파월 연준의 회장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덜 비둘기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6월달 주식시장 상승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더 나아가서 연준의 금리 인한 이슈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둘 다 다 하나는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고 오히려 하웨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예상보다도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장 초반에는 영향을 안 줬지만 반동을 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화통화로 계속 협상하고 있어 이런 식의 이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좀 약화된 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극렬적이죠. 어제 뜬금없이 아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망가뜨렸지만 일단 그걸 빼놓는다면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되어 버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신흥국 증시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에서 여기 연준마저도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바뀌어 버리면 대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통 그러면 신흥국 증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게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긴 했지만 프로세스 등이 여전한 점 결론이 없다는 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게 하회 이슈가 일단은 약화되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약화되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죠. 두 번째가 금리 인하 이슈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요. 연주 그러니까 26일 날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지금 시장 컨센터스가 1.8이지만 뉴욕 연원이나 애틀란타 연원에서는 각각 1.3% 1.5% 시장 예상치를 하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 예상보다 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이 지금 현재 금리 동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 의결권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 1명 블라드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9명 중에 보호만 연준위사 같은 경우는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빼고 나머지 8명은 지난 5월, 6월에 금리 동결을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변화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경제 지표가 나빠야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아이러니아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7월 31일 날 FOMC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요. 금리 인하 하겠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다라면 물론 이제 그 전에 경제 지표가 좋아버리면 이게 또 금방 바뀌어버리거든요. 금방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파월 전지로장은 경제가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하우스 뷰처럼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더 하는 그걸 시사하는 정도로 그러면 시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료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 건드려버렸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많이 약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달러 온환율이 약세를 상승해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아베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